미국의 고용이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막기 직전부터 기대의 절반 수준으로 급속냉각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3.9%로 전달 4.2%에서 0.3포인트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구직을 포기한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19만 9천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11월에 증가치 24만 9천개보다 5만개나 줄어든 것이고 경제분석가들의 이상치 42만 2천개 증가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겁니다. 2021년 한해 미국 경제에서는 640만개나 일자리를 늘려 한 달 평균 53만 7천개씩 증가시켜온 것에 비하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으로 평균의 절반 이하로 급속냉각됐습니다. 더욱이 12월 고용 통계는 12월 초반까지의 통계여서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에 따른 기록적인 감염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새해 1월과 2월 고용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6천 명, 건설업은 2만 2천 명, 광업은 6천 명씩 모두 늘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식당, 호텔, 내조 업종에서 가장 많은 5만 3천 명을 늘렸으나 감염 사태 제약으로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4만 3천 명, 수성조정업에서 1만 9천 명, 도매업종에서 1만 4천 명을 각각 증원했습니다. 재정활동에서 8천 명, 교육에서 3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연말 대목이었음에도 소매업에서 2천 명을 줄였고 감염 사태 제약하에도 헬스케어 업종에서 3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2천 명, 로컬정부 1만 명을 합해 모두 1만 2천 명을 줄였습니다. 이 같은 12월의 저지원 고용지표와 1월과 2월의 추가 냉각 예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3월로 앞당기려는 연방준비대조의 정책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